그 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 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오늘 일독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신앙은 원래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너무나 명료하고 뚜렷한 것입니다 그 기본 구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남녀 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세계 각지 누구라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면 다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톨릭인 이유 자체도 보편적이라는 뜻이죠 누구에게나 먹힌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순응하도록 질서에 순응하도록 그 질서를 만드신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도록 창조되어서 보면 압니다 나고 죽고 뜨고 지고 차고 기울고 하는 것이 모두 순리에 맞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망가뜨려 놨죠 원래는 자연도 그 순리에 맞게끔 피어나고 주수하고 해야 하는 걸 심지어는 성경은 그런 주기마저도 시간의 공백을 둬서 6년 동안 일하고 1년은 땅을 쉬게 하라 그런데 우리 그런 거 없죠? 팽팽 돌립니다 그렇죠? 새들을 봐도 어떻게 먹고 사나 싶어도 저마다 다 자기 먹잇감은 하루 중에 찾아내고요 길에 고양이가 그렇게 많아지는 건 사람들이 먹이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원래 같으면 자연상태의 고양이라면 저마다의 개체수를 보존하면서 적절히 커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원래는 보고 있으면 그 질서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만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자연질서를 넘어서는 더 귀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보다 더 드높은 가치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생각도 할 수 있고 추상화도 할 수 있고 묵상도 할 수 있고 대화도 더 인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특강 다니면서 하는 농담처럼 하는 설인데요 여러분 부부간의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뭘 합니까 또 남편은 남편대로 곤조가 있어가지고 내 지은 지나물이 그래 하라 안겠나 하라 그러면 또 아내는 또 이거 뭐예요 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개들 사이에 지저대는 겁니다 힘없는 개는 뭐라고 합니까 힘센 개는 이거나 진비 없는 거예요 서로의 감정 쓰레기통을 만들어대고 지저대는 것뿐이지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대화는 당신의 생각이 어떻고 당신의 생각은 어떻고 그래서 우리 사이에 충분한 합의점에 이르도록 서로의 속깊은 생각의 진솔한 면을 나누어서 서로가 생각을 일치시켜가는 것 그게 진짜 대화죠 그런데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을 찾는 게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대화 안 하려고 해요 왜? 대화하는 데는 힘이 쓰이거든요 인내도 필요하고 원래 사람은 그래서 그런 평이한 동물적인 질서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는 그래서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때가 되면 이성을 찾고 또 엄마가 되면 모성애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런 동물적 질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보다 더 상위의 질서도 찾죠 더 배우고 싶어하고 감정적인 즐거움도 느끼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보다 더 상급의 질서에 순응하고 사는 겁니다 초월성 바로 여기에 종교의 자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천주교 요리 우리 요리책이 알고 그렇죠? 중요한 교리책 그 안에 보면 아주 단순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인간이 왜 태어났느냐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도록 태어났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신앙의 가장 기본 틀은 너무 명료하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동물적인 면모를 넘어서서 좀 더 고차원으로 향해서 나아가도록 인간이 창조되었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이 간단한 구조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그 가장 고귀한 영역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라는 것은 내 욕구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이 본래적으로 의도하신 것과는 상관없는 내 욕구대로 사용함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세상의 복잡함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원래 창조된 이 종이조각은 깔끔하고 깨끗한데 이것을 일단 구기고 찢어놓으면 사정없이 복잡한 패턴을 갖게 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원래는 맑고 밝고 명료하고 단순하고 직관적인데 이것을 산산조각 내어놓은 거죠 제가 아까 모성애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동물이 태에 있는 자기 새끼를 죽입니까? 그건 자기 자신도 위협하는 일인데 하지만 인간은 그 지혜와 탐욕과 이기성으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동물도 하지 않을 짓을 인간은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잔인해지는 것이고 어둠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 요즘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집니다 150명이 할로윈 파티에 가서 죽지를 않나 어디 참사, 참극, 길거리에 흉기 난동을 벌이질 않나 그래서 인간은 그 순수한 내면의 욕구 속에 원래 가만히 찾아보면 자연상태의 인간을 그냥 가만히 두더라도 종교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선왕당에 물떠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자식 대학 잘 들어가도록 도와줘이소 내가 소를 팔아서라도 갓 학비를 대줄 텐께 오야등 지켜주시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을 신뢰했고 그분에 대한 신앙 안에서 기도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게 인간이 가진 자연상태 속에서의 기본적인 종교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걸 뚜렷이 밝혀준 거죠 네가 비는 그분은 이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 외아들까지 주셨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산산조각난 내면을 갖고 있는 인간들을 다시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준비시킨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예언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언자들은 어디 젓가락 갖다 놓고는 돌달달달달 흔들다가 쫙 펼쳐요 다음 달에 아주 불운한 일이 생기겠어 이게 예언이 아니고 그건 더러운 영의 사주를 받는 겁니다 진짜 예언은 하느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흐름을 읽어내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섭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 그대로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섭리를 따라가다가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언자들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현재 진행 중인 사람들 내면의 여러 면에서의 혼잡함과 혼란함에 대해서 그에 거슬러 이야기를 하도록 운명 지워진 사람인 겁니다 이 거스른다 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죠 거슬린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마음에 거슬린다 꼴보기 싫다 니 싫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죠 맞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응원해 주기를 바라고 그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그저 잘한다 해주기만을 바라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내면에 달갑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알려주고자 애를 쓰는 말은 흔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대건 신부님 그죠 순교자 기념 대축일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성무엘도 독서기도를 읽어보면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또하고 이야기를 해요 막 사또가 김대건 신부님을 엄청 괴롭힙니다 이 나라에서 믿지 말라 하는 종교를 믿고 있긴 해 배교해라 이거죠 줄이를 틀어도 뭘 해도 배교 안 하겠답니다 칼을 갖다 대니까 칼을 잡아갖고 자기 목에 갖다 대면서 죽여달랍니다 오히려 빨리 하느님 뵙도록 주변 사람들이 막 왁짝짝 웃고 난리가 납니다 조롱 무시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사람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요 사또가 그러니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믿는 종교는 어떤 것이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우리가 믿는 교리들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좋은 종교구만 하지만 우리 유교도 좋은 종교요 하니까 김대근 신부님이 당신의 종교가 진짜 좋은 종교라면 이렇게 합리적인 교리를 설파하는 우리 종교를 오히려 사랑해야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당파 싸움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비슷한 움직임이 슬슬 눈에 들어옵니다 무슨 파종교 우리 가톨릭의 별명이 슬슬 붙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은근히 정치적인 서로의 다툼을 어떤 특정 종교에다가 밀어붙이려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저는 가끔 가다가 그게 보여요 이러다가 진짜 종교 탄압도 안 하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들의 예언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이 들을 수고 듣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쾌락을 선물해주는 요소들이 천지빛깔인데 왜 괜히 내 마음을 괴롭게 니 지금 똑바로 못 살고 있다 어르신이 돼갖고 만다고 그래 염색을 할라카노 그냥 하느님이 주신 머리 그대로 갖고 살면 안 좋으나 이런 얘기하면 별로 듣기 안 좋죠 오세는 신분해 오세는 그게 보통입니다 오세는 보통 맞아요 하지만 원래부터 보통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자꾸만 더 젊어지고 싶다는 욕구를 반증해내는 행동일 뿐인 거죠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더 괴로워집니다 왜 계속 늙어갈 거니까 계속 젊음을 상시해 갈 거니까 그래서 그 걸음마에 발맞추어서 하느님이 주시는 삶의 족적 그대로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자꾸 허영심을 내 마음에 불어넣고 있으면 나중에 괴로움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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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겁니다 더 예뻐지고 싶은데 갈수록 더 못나져 더 건강해지고 싶은데 갈수록 몸이 더 상해가 제가 하는 말도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제가 압니다 아이고 우리 신자분들 참외 농사한다고 수고 많지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하느님이 축복을 담복 줘갖고 여러분 자식들 다 성공하고 돈 엄청 많이 벌깁니다 하면 좋을긴데 그래 얘기 안 하거든 여러분 기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올해나 맥시멈 내년까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연배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되셨으니 어느 정도는 이제 정돈해가는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자꾸 욕심 때문에 놓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다가는 큰 철대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바라는 것은 자신들이 욕구하는 것에 상하는 말들입니다 돈을 더 벌게 해주겠다 성공하게 해주겠다 자식들이 잘되게 해주겠다 치유되게 해주겠다 아픈 것 싹 다 낳게 해주겠다 명예를 얻고 권력을 더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달가운 말들 하지만 하느님을 알게 해주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깨닫도록 해주고 그분이 원래 의도하신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이런 말들은 그저 자신들을 괴롭히는 말들로 들릴 뿐입니다 원래는 그것을 통해서 더한 행복을 약속하는 말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희망이 단절되어 버린 그들에게는 자기를 현재의 자기를 더 괴롭히려는 꿍꿍이가 있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을 선포하는 이는 바로 그 선포의 내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왜 사제일까요? 나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어떤 때는 정말 나날이 획기적이고 새롭고 즐거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빨래하고 이불 빨래하고 건조기에 넣고 아침에 밥 먹고 설거지하고 점심 챙기 먹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주부울증 반쯤 걸린 것처럼 살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여기서? 이런 생각도 들어 하지만 이제 그때 다시 정신을 똑띠 차려야죠 제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렇게 될수록 다른 낙이 없을수록 차라리 다른 욕망과 어떤 욕정의 행위에 나를 팔아버렸으면 거기에 중독되어 살아가겠죠 신부생활 할 만하네 재밌게 친구들하고 원리가 공이나 치러 댕기고 하면 좋을까 아입니까? 요 다음에는 더 큰 본당 요 다음에는 더 큰 본당 이 사회적인 야망도 함께 품어가면서 누구한테 잘 비서 살살 좀 달게 주마 차면 한 세 박스 보내주고 다음에 좀 잘 봐주소 다음 임지는 좋은 데를 챙겨주시겠지 이런 희망이 부풀어 있으면 재미날까 아입니까? 심심하마 신자들 괴롭히고 자 우리 기도 100만단 바치기 운동 한번 해볼까요? 레지오별로 이거 도표 딱 만들어갖고 스티커 딱딱딱딱딱딱딱 붙여가며 서로 경쟁함 해보소 하면 신자들 신부님이 하락한 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미친 듯이 기도하다가 모여갖고 부도수표 날리고 나중에 또 고해수로 다 들어온다 신부님 내가 약속을 100단 하기로 하루에 100단 하기로 했는데 96단 바치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또 용서해주면 안 되나? 기업이죠 영성을 팔아 제끼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 앞에는 환난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오늘 이독서의 내용입니다 이독서 안에 있는 내용이요 환난은 자연스럽게 괴로움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된다고요 우리 수절 과부들이 대단한 분들이라 남편 없이 그 야밤을 은장도 하나 들고 남편 생각날 때마다 허벅지 한 번씩 구욱 찔러 여으면서 참았다 아입니까? 몰라 그렇게 딱 하대 그냥 봤나 우리는 구원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우리의 마음의 텃밭을 만들고 인내라는 건 그냥 땅에다가 실을 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땅은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선한 좋은 씨앗들이 심어지는데 온유, 친절, 사랑, 신심 이런 것들이 싹이 되어서 그 인내라는 밭에서 크는 겁니다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 사랑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내라는 밭에다가 뭐든 심으면 뿅뿅뿅뿅 싹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수양은 희망을 키워줍니다 우리가 심는 인내의 밭에 심는 영혼의 싹들은 영혼을 약속하지 지상의 어디를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의 사람들도 저마다의 덕을 키웁니다 서울대 갈라카마 궁뎅이를 책상에 붙이고 앉아 있어야 돼 내가 고등학교 때 해봐야 합니다 엄청 듭니다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희망이 있죠 좋은 대학이라는 성과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니다 참외 해갖고 한 해 몇 억씩 땡기봐 그거 와모합니까 하지 오늘도 진심으로 대박 짬뽕집 가니까 아줌마들 다 싸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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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참외 추수하다가 왔는기라 한 그릇 달라고 돈 준다 하는데 그건 누가 뭔 찬십니까 하루에 일당이 얼마씩이다 그 정도는 하지 해야지 돈 버는 게 쉽나 하지만 영원한 희망을 위해서 그렇게 할래 이때는 신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세상에서 더 나은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기에 우리가 갖는 우리가 하려는 이 노력 예언자들의 노력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흔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김대건 신부님처럼 말이죠 김대건 신부님 몇 살이었겠어요 스물 몇 밖에 안 되십니다 파리파리 탈 때 갔어 그 젊은이가 그죠 얼마나 많은 인내를 어려서부터 지녀왔을 것이며 그걸 키워나갔을까요 아멘